안녕하세요. 세나초 나라입니다. 들역 바수로 나왔습니다. 요즘 이렇게 겨울인데 새순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늦 가을에 씨앗이 발화한 것들이 이제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유심히 보면은 자주빛도 띄고 방석 모양을 하고 있고 전체에 부드러운 털이 나 있습니다. 바로 꽃다지입니다. 이 꽃다지는 꽃이 피일 때는 오른쪽 화면처럼 노랗게 꽃을 피우고 이 꽃다지는 두예살이 풀이기 때문에 늦 가을에 씨앗이 발화한 것이 이렇게 겨울에 새순이 올라옵니다. 해서 겨울을 보내고 이른 봄철에도 새순이 올라옵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겨울철에 올라오는 이 꽃다지 새순을 채취를 해서 나물로 해서 먹고 된장국에 넣어서 먹고 비빔밥 재료 등에 넣어서 먹어도 좋습니다. 이 옆에는 야생, 가시 이렇게 붉은 짙은 자주색을 하고 갓들이 있습니다. 또한 전초는 뿌리까지 채취해서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이 꽃다지는 보십시오 보기만 해도 참 앙증스럽습니다. 그 성질은 차고 독성은 없습니다. 나물로 해서 드실 때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이 매운맛과 약간 따른 맛이 있기 때문에 찬물에 우려내서 나물로 해서 드시면 됩니다. 또한 생즙으로 또 녹즙으로 해서 드셔도 좋습니다. 또한 이 꽃다지가 씨앗이 맺힐 때는 그 씨앗을 한방에서는 정력자라고 해서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약재로 사용할 때는 4 내지 10g을 달여서 보용합니다. 이 꽃다지는 함유하고 있는 플라보노이드, 사포고닌, 시니그린, 글리세린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서 호흡기 개통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기침이나 가래, 천식, 기관지나 감기 예방에 좋고 당뇨, 다이어트, 혈액순환, 통증화나 관절염, 황달, 장운동을 촉진시켜주고 변비 예방에도 좋은 꽃다지였습니다. 그럼 산하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